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교재는 바로 기출변형 500제 10화 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2월달에 저희들이 책을 냈는데 이번에도 2월 중순쯤에 책이 발간이 됩니다. 강의는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제집 종류가 세 종류죠.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9급 기출이 있고 7급 기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출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죠. 이렇게 문제집은 세 종류가 있는데 바로 기출변형 문제 중에서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시켜 드릴 바로 그 책은 심화 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성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누구한테 적합한 거냐 대상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성은 단원별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별 모의고사 25회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선사 즉 고조선과 초기국가가 1회 그 다음에 맨 뒤에 현대사가 2회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대단원은 모두 3회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회도 정치 쪽이 한 해 사회경제 쪽이 한 해 문화 쪽이 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대단원 6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대사로 21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회는 분류사입니다. 분류사로 4회 이렇게 해서 총 25회 단원별 모의고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는 어떠냐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라고는 이 딱지가 붙어 있어서 상당히 좀 쫄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난이도는 우리 시즌2 그 다음에 이제 시즌3 자 요 중간 정도 될 겁니다. 시즌2 수준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500제 기본보다는 약간 좀 더 어려워요. 그니까 이제 500제 기본을 풀었던 사람들이 풀었을 때 왠지 모르게 500제 심화가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 요거 좀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도 500제 기본은 아주 중요한 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설마 이런 주제도 시험에 나올까 싶은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출 문제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문제도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모의고사도 우리가 레벨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다 하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우리 공시의 세계는 수많은 직렬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컷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같은 구급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 500제 심화는 누구한테 필요한 책일까요? 누가 풀어서 도움이 될까요? 자 일단 칠준생입니다. 7급준비생 그 다음에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 500제 심화 풀면 도움이 상당히 되실 겁니다. 구급컷 높은 직렬 그 다음에 이제 구급컷 높은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성남시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 요런 데 이제 컷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중심으로 컷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500제 심화 풀어도 도움이 좀 될 거다. 내공을 상당히 좀 쌌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밖의 분들은 점수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즌1 동령 시즌1 전범위 모의고사 동령 시즌1 평균 85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 풀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5점 이하인 분들은 500제 심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령 시즌2로 평균 80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500제 심화 푸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로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500제 심화 뭐 저도 여러분들이 책 구매하면 뭐 저도 좋죠. 하지만 이 책은 자기 수준에 맞게 문제집을 풀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문제집을 난이도별로 많이 쪼개는 이유는 자기 몸에 맞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500제 심화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칠준생 자 그 다음에 구급컨높은 직렬 자 그 다음에 구급컨높은 지역 요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볼 만하다. 자 그 다음에 동령 시즌1 평균 85점 이상 그 다음에 동령 시즌2 평균 8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풀어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500제 기본이든 500제 심화든 간에 100% 공시기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택지 1, 2, 3, 4번으로 나오는 지문 그 다음에 탐구자료로 나오는 사료나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자료 이거 100% 공시기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시에 기출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멋대로 지문을 쓰는 사례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살짝 여러분들한테 높아심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쌤 시간은 없는데 500제 기본 건너뛰고 500제 심화만 푸는 건 어때요? 노 비추입니다. 차라리 그냥 500제 기본을 푸세요. 알겠죠? 500제 심화는 500제 기본 하고 나서 마땅히 조금 더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권하는 것이지 500제 기본이 일단 더 중요하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직 끝나고 나서 지방직 사이에 두 달이 있는데 그 두 달 8주 동안에 9주죠 9주 그 9주 동안에 선생님 마땅히 풀 문제집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500제 심화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 공시생 커뮤니티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 제 이름 검색하면 대충 글 나오잖아요. 진짜 공시생들이 너무 황당 짜장인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문제를 왜 푸는 겁니까? 적중 때문에 푸는 겁니까? 어떤 미친 새끼들이 유튜브에다가 뭐 누구 교재에서 얼만큼 적중했네 그런 거 가지고 막 근거를 찾아갖고 막 만들어 놓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아주 공시 그러니까 수험공부가 뭔지 모르는 또라이 새끼들인 것 같아. 자 여러분 문제는 적중 때문에 푸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나올 리도 만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이 나와도 문제 응용력이 없으면 그 문제 못 풉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문제를 왜 푼다고 그랬습니까? 적중 때문에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이론 개념을 다지기 위해서죠.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줄과 날줄이 있잖아요. 이론 강의를 듣는 건 시줄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문제를 푸는 건 날줄이잖아. 이게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뭡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론 강의를 주화장창 듣는다고 진짜 박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만 쫄라게 푼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론 공부와 문제풀이가 같이 겹쳐져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도 사실은 이론을 다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정답을 찾는 힘을 기르게 한 것입니다. 이거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론이 박사인데 점수가 잘 안 나온 친구들은 뭐겠습니까? 문제 푸는 요령이 없는 거죠. 문제 푸는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500제 기본이나 심화 왜 하는 겁니까? 바로 객관식 시험에서는 많이 몰라도 문제를 잘 풀면 개가 짱이거든. 문제 푸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500제 심화와 함께 정말 문제풀이의 달인이 되자. 자, 한국사 최고의 최고 고수의 어떤 반열에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그 교제가 바로 이 500제 심화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심화에 쫄지 말자. 정말 놀랍고 신비한 황당한 문제는 저희들이 절대 싫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좀 어렵다 싶어도 다 기출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놀랍고 신비한 거 황당한 주제.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올 거 15년에 한 번 나올 거 제가 싫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믿고 자, 이 500제 심화와 함께 좀 빡공하신다면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 문제풀이 어떤 최고 수의 반열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